hazed 눈할키기 정도면 나쁘지 않나요? 여기 불 엄청 많이 보는 곳 있는데요? 왜 여기로 올까? 존재의 엑스킥 아니 뭔 상점이야 진짜 얘네들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상점 확장하냐 안돼 사지 말걸 아니 아 안돼 아니 이벤트 선수는 왜 이렇게 완벽하게 쓰레기 같아 이벤트 순서 진짜 그치 같네 아 Z킥 킬각인가? 그러네 그치 포인터 짓기 차고 여기 강화할 수 있는 길 많으니까 10포션 먹을거야 딱히 쓸릴좋인데 킬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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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키로 버틴다 찌키를 먼저 강원이란가 파괴광수원에 찍기 그래 그냥 조폐자 그래 그냥 조폐자는 거야 아 아 아 아 쇼 쇼 쇼 쇼 쇼 왜 저걸 못봤지 이제 이중시전도 필요없잖아 아 뭐 아예 필요없는건 아니지 하나 더 나왔는데 왜 한장이면 되는데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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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점가서 지우고 사고하자 아 내 눈알킥이 어따 쓰냐 근데 운석 찾자 아 서순 괜찮아 땀서지 잡아 운석 운석 강타 어디갔냐 재트킥 필요없죠 이제 근데 타격이 더 안좋음 이 상황에서도 타격이 더 안좋다니 아이 디스크 이렇게 보면은 파괴광선이 진짜 안좋다 밀집하나 줘요 개좋음 개좋음 그 아 그 그 그 그 아 그거요 시작할 때 구체술로 두 갠가 세 갠가 더 줘요 아 영댐 들어가는 거 봐 아 구슬주거니 네크로 노미코니 딱 아이치 대신 귀여운 교본을 드리겠습니다 우석강타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안 나오네 아이치 세메코 네 눈 여깄다 안돼 야 이것들아 선량한 시민 돈 뜯지 마라 뒤지기 싫으면 평형 아 메아리 더블 제일 낫겠다 얘가 어차피 운빨덱이니까 강화할 필요 없고 잠이나 자고 아 메아리로 간다 찍기 두번 발동 하죠 메아리 두번 띄우는게 낫지 않나 아니야 메아리 너무 욕심내지 말자 그러면 그 멍멍이죠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쎄다 쎄 전류 타격 다중시전 버퍼 메아리 버퍼 킹스트롤 갓배 핵 배터리 핵 배터리 보다 킹스트롤 갓배가 날 것 같은데 핵파기 나네 핵파기 어차피 못써 까마귀 무엇 일단 상점 가서 고코스트 카드 찾아 봅시다 타격은 죽어마땅해 48댐 찍기 나오려나? 안하네 하지만 파괴 광설은 강했다 메아리 코스트가 좀 그렇네요 메아리 코스트가 좀 그렇네요 버퍼부터 강화하면 되겠다 버퍼부터 강화하면 되겠다 아닌가 안 나오네 일단 필요 없는 거 치우고 빙하 빙하? 근데 파괴 광설 때문에 뭐 파괴 광설을 안 쓰면 덱인데 그러면 빙하를 쓸까? 꼭 파괴 광설을 쓸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요 운석 강탈 어디갔어? 하시 아 저게 안주고? 아 잡았지? 아 다행이다. 아이. 증기장벽, 백색소음, 폭풍, 보스가 까마귀라서 거르겠습니다. 메아리 버퍼. 버퍼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아. 지금 생각해보니까. 이제 필요 없어 저거. 홀로그램으로 연코스트 카드들 다시 가져올 수 있으니까. 하. 개 나쁜 놈들. 내가 또 왔다. 아이 포인터가 왜 나와요. 이봐요. 이봐요 원더다시. 코스트가 자꾸 높게 나오네요. 아 또 맞아 그냥. 하. 젠장. 왜 이래. 찰칵. 찰칵. 잘 greater. 쌀쌀. 어허 하하 하하 아 몬도메에서 디디믹 이렇게 잘 나와 극심 잤다 야쿠아 그만 걸어 차라리 때려 나 왜 그렇게 야쿠아 걸고 있어 아 야쿠아 걸지마 제발 침묵 쓰지 말걸 침묵 쓰지 말걸 침묵 쓰지 말아 침묵 쓰지 말아 침침묵 쓰지 말아 아 우서깡 타는 배가 안 나와 근데 찍기는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 끝까지 살 것 없는 거 봐 어우... 역겨워 뭘 지우지? 홀로그램 두 장도 살짝 많은 느낌이긴 하네 얘가 제일 약하지 지금 하... 죽전기... 흠흠흠 어... 한 번 더 찬스 개꿀 이벤트 순서가 이렇게 완벽하게 나올 때가 있었던가 흠흠 근데 포션 거 다 샀고 딱히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잘하는 짓일까 힘 많이 오를텐데 아니 메아리 왜 지금 다 나와? 미쳤네 미쳤어 포기자 샐러리 맙소사 하... 이거 쓸 수는 없고 아... 오... 아... 뭐... fat가운받 홀로그램으로 홀로그램 못 가져오나? 되네? 되네! 되던데요? 되네? 엥? 근데 2번 턴만 필요하고 별로 잘하는 짓은 아니고 일단 눈알 튀기면 쓰고 일단 눈알 튀기는 쓰고 뭔가 턴을 무의미하게 날리는 기분이야 설마 저걸 막을까요 모르겠어요 증폭축전기를 꼭 쓰고싶긴한데 2페이지때 쓰는게 훨씬 나을것 같네요 1페이지때 그냥 어떻게 비벼서 잡고 뒤져 이마 아 뭐야 왜 세번밖에 안될 뭐 당연한거지 에이 젠장 증폭축전기를 이번 턴에 쓸까 근데 다음에 저게 더 부스트가 낮게 나올텐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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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아 빙아우터 갖고와 아 공허 넣어봐 몇개 더 넣어봐라 아 몇개 더 넣어봐 아 아 편안 아 버퍼도 2스택있고 마음이 편안하네요 아 아니 빙아우터 왜이렇게 안남아 아무튼 빙아 쓸거임 아무튼 쓸거임 그리고 널 찢어버릴거야 앗 이게 뚫리네 하지만 버퍼가 있죠 널 찢어버릴거야 널 찢어버릴거야 스네코의 눈 슈퍼 하드캐리 스네코의 눈 이렇게 사기입니다 메아리도 아무 생각없이 넣을 수 있게 해줬고 메아리가 들어가니까 이제 덱파워가 확 뛰었지 아이스크림 아 근데 왜 운석강타 하나 안나와 아이스크림도 있는데 운석강타 하나 놔주고 뇌부 하나 딱 놔주고 어 그렇게 끝내야지 게임이 뭘 모르네 네 진짜 네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